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난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집하별로 전진해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일 앞에 세운 것이 찬양을 담당했던 유다 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 때에도 그리고 가난으로 정복에 들어가죠 오늘 우리 주일 1부 예배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도 믿게 되고요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주의 지성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했던 이 찬양들의 가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요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 마지막까지 지성서로 들어가서 내 심령에 주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아름답다 素晴らしいもの 좋다 いいもの 형통하다 번성하다 反映する 그리고 번영하다 사칸이 나를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복의 근원이었습니까? ところが 아브라함은 最初から 祝福의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기쁨보다 근심이나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세기 11장에 보면 그의 상황을 말하는데 사회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는 부인인의女で 子供이 없었다 지금 시대도 자식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을 도움받아서라도 자식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장세기의 이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시대에는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것도 복의 근원으로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무력할 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훈련시키시고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이라 믿으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그것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부르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부자라서 하나님 부르신 것은 아니고 우리의 성격들이 좋아서 하나님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것을 다 아시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모르시고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죄를 지을 것을 모르고 달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못된 것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스스로 나에게 점수를 매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나 내 상황은 내가 알고 누구나 다 알지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기에 그냥 내가 보는 내 점수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힘들 때 걱정하는 것을 누구나 다 합니다 가정이 힘들 때 걱정스러워하는 것을 누구나 다 해요 교회가 힘들 때 걱정스럽다 이런 것을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내가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를 내가 기회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내가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이뤄드리고 싶다라고 마음에서 불타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고요 훈련시키시고요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산잼을 되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이 이 시대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된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선포는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말씀일까요? 이 하나님의 선포는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違いますね 칼라디아에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칼라디아人의手紙 3章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3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에게 앵류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양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 없으므로 내가 나를 보면서 낮은 점수를 매겨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는 것을 차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핑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자기 합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도저히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저에게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제 양복 왼쪽 가슴이나 어깨 쪽에는 항상 여자 분들의 화장품이 잘 묻어있었습니다 저는 스킨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 성도님들하고는 허구를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신 여성 성도님들하고는 허구하면서 안아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장품을 많이 쓰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키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제 양복에다가 자기들의 영역을 표시하십니다 양복에 화장품이 묻어있다고 김영미 목사가 저에게 자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김영미 목사가 왜 화장품이 묻어있어? 그러나 김영미 목사가 왜 화장품이 묻어있어? 왜 화장품이 묻어있어? 밖에서 뭐하는 거야? 네, 거기에 뭐하는 거야? 지금 이 나이에 진짜 눈바람이 더 심하다 진짜 15년의浮気는 怖いもの네 바람피니? 네,浮気してるの? 남자 성도님? 네! 네, 여자한테来たの?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지금 중국어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어요 네,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지?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자신의 것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김영미 목사도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김영미 선생님도 夜遅くまで 시원하자락을して 遅く帰ってくる 때가あるんです 그럴 땐 빨리 들어와야지 밤 12시입니다 하여간帰ってきても 夜 10시なんですよ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에도 들어오는 욕이 나올 뻔했어 그런 여자입니다 하여간帰ってきて 아침 12시, 새벽 3시 새벽 3시 아니, 어쩌다 지금 시간이 뭐하고 오냐? 네, 네 여자의人이 지금 시간에 何을 시키고 왔어요? 새벽 2시야 네, 아침 12시 아침 12시 새벽 3시라고 네, 네 지금은 아침 12시 새벽 3시 이렇게 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더 줄 테니까 가져가라도 아무도 안 가져갈 거 서로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私たち夫婦은 お金をたくさん上げても 相手に知ってもらわないことを 知っているから お互いに信じ合っているんですよ 여러분, 보면요 皆さん 믿지 못하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ですから皆さん 信じられないから 言い訳をするんです 믿지 못하니까 토 닫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理由をつけたり 文句をつけたり するんですよ 믿지 못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聞き出すんです 믿지 못하니까 시시콜콜 캐묻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시콜콜 하나님께 따지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내고리 하고리 神様に 問이立たしたり 聞いたり しません 하나님이 집을 떠나라 神様が 아내나의 家から 出てきなさ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示す 지혜に 行きなさい 그때 아브라함이 왜요 아브라함이 は? 何でですか 왜 떠나야 何で出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 んですか 언제 떠나라고요 いつ出ていくんですか 질문 얼마나 가져가야 いいんですか 언제 돌아오시는 건데 いつ私は 帰って来られるんですか 이런 거 안 물어봐요 こういうこと聞いたりもしません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거 묻는 겁니다 神様は 信じられないから こういうこと聞くんです 아브라함은 무조건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出ていきました 여러분 믿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왜요 라는 게 없어요 신고가 神様の 言葉に対して なぜですか 하나님의 그신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을 다 말아주어도 너희들이 알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아내 사례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한테는 뭐라고 말하면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을 안 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삭에게 칼을 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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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믿음으로 복의 근원 이라고 하는 칭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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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으로 그들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관과 상관없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설사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 세상 속에서도 버티는 사람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사람 오늘도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일도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승리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는 삶 그렇게 매일매일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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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 삶 그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외 드렸으니까 축복받을 거야 기도 드렸으니까 축복받을 거야 금식 기도했으니까 축복받을 거야 단지 기도를 사달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믿음은 오늘도 믿음으로 버티고 내일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티고 이 매일매일 믿음의 연속이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 그때를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그 단어로 말한다면 그때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쾌락을 위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을 위해서 믿음을 뒤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유행을 바라면서 금식하지 마시고 유행을 바라면서 무슨 예배드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여전히 내 앞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죄로 위력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죄를 범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사람의 눈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나랑 상관없는 것이다 아니요 違います 아니요 違うんです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皆さん本当に止め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 한략 교사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手紙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 말씀처럼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적당한 믿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때 넉넉히 이기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 형편을 보고 버려버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믿음을 없으면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내 모습을 보시고 누구보다도 날 부족한 내 자신이 더 잘 알기에 내가 봐도 절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매일매일 버티십시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 장군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됐을 때 7년, 6년 가운데서도 풍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7년의間에도 위떡한豊作을味わうことができたように 우리 모두도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의 근원 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축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 요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의 근원들이 되십시오 축복의 근원들이 되시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들이 될 주여다 축복의 근원들이 되시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의 근원들이 될 주여다 축복의 근원들이 되시기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근원들이 되시길 축복의 근원들